코리아 시크릿 웨어폰 비밀병기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이렇게 뒷처리 해주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이런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게 신승훈 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그 노래가 사실 보이지 않는 샤코였어요 심지어 거미도 이런 노래였어요 보이지 않아 그럼요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샤! 거미가 어디였습니까? 기억사가 바로 YG였어 양 현 석 사장님의 거미였어요 Why so serious? 지드래곤 어디서 있었어요? YG죠 지금 샤코가 바라보고 있는 탑이 어디입니까? YG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군대라고 했죠 세븐이 아 어딥니까 영창이죠 이번에 나왔죠 세븐은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아노에서 취직할 예정이라고 영창 피아노라고 맑은 소리 뚱땅땅땅 고운 소리 땅땅땅땅 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아 그렇게 처리해주고 있는거에요 자 아리가 가운데 만났죠 어 좋아 이런거 좋죠 깜짝 놀랬어요 상대는 그렇죠 아트로스 봤어요 박스에 걸렸죠 아 아트로스가 박스 주워갔네요 절도죄까지 추가해서 리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안되나 이거 아 지금 물약이 없어가지고 아 물약 안되면 안되나요 왜냐하면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워를 조절해놓은 그런 버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너무 강하면 상대편에게도 굉장히 이거는 뭐 치명적인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어디가는거죠 아 일부러 아 원래 프로게임에도 칠때 한번치고 뒤로 살짝 무비했다가 앞붙이고 이러거든요 와 그럼 분신까지 하시네요 대단합니다 빠지고요 오 이 분신 재밌겠는걸 아무도 모르게 먹었죠 드래곤은 제가 먹은게 아니라 여러분 아리가 먹었어요 저는 거들었을 뿐 왼손은 거들뿐한 얘기가 있죠 이번에 선불 샤코는 등짝을 보기는 합니다만 슈퍼 굶주린 샤코 굶주린 히드라를 갑니까 설마 굶주린 히드라를 갑니까 설마 바로 그거죠 왜죠? 왜냐면 전 굶주렸으니까요 강키가 무슨 명언을 남겼습니까 아 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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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바로 그 아이템 굶주린 히드라 왜죠? 흰기야 흰기야 사실은 샤코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흰기야 어떻게 보면 이 히드라라는 이 아이템이 사실 히드라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유닛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의 게임에 히드라라는 걸 접목시키면서 어떤 게임 회사끼리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합의 장이죠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대통합을 유도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샤코 잘 보시면 샤코 얼굴 무슨 색입니까 흰색 샤코 얼굴이 하란색이죠 희드라 글래드시다 얼굴이 희드라 희드라 샤코의 얼굴이 희드라 만약에 샤코의 얼굴이 못생겼다면 그건 샤코의 얼굴이 인드라 으아 으악 이건 소름인데요 이거는 진짜 Cultural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는 저도 놀라서 도zt을 밟았습니다 아 이거 이제 또 못했는데요 드라영 사랑해 이게 반박할 수가 없어요 Community 그래서 미안하다고요 황 황 팜 아 아 이건 뭐 kedyn 그냥 그거 고맙 근데 생각엔 그래 히드라를 지금 가고있습니다 어 그래 좋죠 좋아요? 그래 자 이럴때 뒷처리 뒷처리 반 뒷처리 반 왔죠? 끝났어요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그렇죠? 뭐가 진짜지 모르죠? 하나는 전쟁 하나는 붕이에요 힘이 죽어있죠 뻥! 와아아아아아 아까 패시브가 빠졌다는 걸 제가 아아아아아아 체크를 했었으니까요 끝났어요! 제가 왜 갑자기 저 말을 걸었겠습니까? 왜죠? 패시브가 빠졌다는 메세지를 정확히 체크했었으니까요 아아아아아아 그러면서 카운트 적응까지 한 번 더 노립니까? 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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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따가왓 아아아아아아 손이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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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렇게 야동을 보시더니 아아아아 아아아 그만하시고요 예예예 아예예 자제 좀 해주시고요 아예예 뭐하라고요? 자제 좀 아예예예 발음 조심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예예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좋습니다 포탑 호시가 두개 파괴했고요 네네네네 갑니다 와드는 항상 저에서 한개에서 두개 정도는 사주시는게 좋습니다 음 왜죠? 안그러면은 아까 저와 같이 갑자기 쥐가 올 수가 있어요 아아아 음 사실은 그 지드래곤이 너무 샤코를 사랑한 나머지 소시.. 아 와이소 시리어스라는 노래 중간에 대사를 넣기도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또 찾아와요 자꾸 음 쥐가 찾아오기 때문에 네 쥐가 찾아와요 예 희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미드 이제부터 엄청난 라임 푸 시력을 볼 수 있게 되고 이 푸 시력을 통해서 바깥을 흔들렸던 등짝을 보자가 어 히데아 지금 쓴건가요? 아 그럼 이것도 약간 박자가 있지 않을까요? 아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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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아직은 박자까지는 네네네 어딜 박어 쿵쩔 쿵쩔 어 괜찮은데요 이거? 잔나가 있는데 여기서 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 이하샤코 궁을 딱 빼주고요? 궁 빼주고 자 갑니다 남자라면 남자라면 샤코라면 전진이란 못 먹어도 보죠 와 매혹맞고 남자라면 맞는거죠 마무리 이야아아아아아 뻥 왜 뻥이라는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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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오스킬이 뭡니까 이름이 속임수 뻥이라는거에요 다 뻥이였어요 여러분 다 뻥이야 여러분 이거 방송 다 뻥 아니 그거 아니지만 포탑을 파괴했어 뻥 뽀뽀뽀뽀 뽕뽀뽀뽀 뽀뽀뽀 뽀뽀뽀뽀 뽀뽀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갑니다 아 또 자꾸 없으니까 또 안되네 안되네 내가 없으니까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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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여러분들 마가 민방입니다 어 몇개 남았죠 지금? 아 몇개 안남았대요 지금 한 자릿수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아 지금 막 아 저희 사장님께서 이정도면 충분한 퀄리티 제품인데 왜 자꾸 할인을 하냐 이제는 그냥 할인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남지 않고 팔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이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팔고 있습니다 이 샤코를 사면 에? 무릎쓰시고 두통 칫통 세미통에 역시 샤코죠 개버린 시대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적 개버린이니까 아 나왔어요 아 리폼매길거라고 네 나왔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네네 리폼매겨야되는데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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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아까 하극상도 있었고 네 그냥 절도 쬐까지 박스를 주워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남의 박스를 그렇죠 남의 박스를 깜짝 박스인데 그거 팔면 돈인데 다 제 생계에 큰 하극을 줬어요 아트롯쓰고 그럼요 리포트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거 누리는건가요? 아니요 우리 블리츠가 꺼내줄 겁니다 아아 알아서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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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 드렸었죠? 뭐라고 했죠? 하도 많은 말에서 고 못먹어도 곱니까? 곱니까? 걸렸는데요 아 못먹어도 곱니까? 야 이거를 고 고 고 아이 분만 보래 분만 먼저 분만 봐서 오늘 물이 어떤지 한번 보고 오란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별론같이 보면 다른 데 가면 되죠 그럼요 선발대 보내고 선발대 보내고 그랩 실패 이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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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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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점심때 아 그러니깐 아 아 송찬수 진짜 아 그러니깐 송찬수 때문에 아 아 아직도 생각나네 송찬수가 장렬이 밥을 먹더라구요 네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장렬이 먹어 밥을 송찬수가 사실 예명을 했대요 뭐라고요 원래 이름이 송장렬이었대요 아 아 진짜 말도 안 돼 와 그 얼굴에 송장렬이야 아 진짜 차라리 하광석이 더 웃기겠다 아 그러니깐 하광석이 뭐야 광석이 광석이 광물도 아니고 장렬이 하광석 동생이 하광물인가 그니까 하하하하 아 그런 일은 없을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럼 아 잠깐 딴생각하는 사이에 아 그러니깐 아 예예 아 지나갔네요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들어갑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아기친구지만 전형적인 샤이코 세이코 등짝을 보자 세이코의 캐리 523 523 아 그렇죠 지금 신호 한건가요? 박스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이제 힘들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 사업령을 확장한 겁니다 515 야채를 파는거죠 515 523 523 523 523 오이를 사고 판거죠 혹시 그걸 박스에 넣어야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게 깜짝박스에요 그래서 이게 오이박스로 둔갑을 하는거죠 아 그럼 이제 오이삼이 되는 순간 상자는 거기 안에 오이가 들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거를 의원님들한테 잡으면 이제 좋아하시죠 아 이제 열었을때 오이가 들어있으면 실망하는거죠 자 갑니다 아 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네요 끝났네요 이거 어휴 이거 박자 박자가 어? 느껴지는데 벌써? 슬슬 느낌이 오나요? 어 응감이 아 아까 히들아 한번 써보시죠 쿵 쿵더쿵더쿵 뭐 이런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쿵 쿵더쿵 쿵더쿵 오면 인게 아닙니다 약간 힙합범 힙합 힙합빛인데요? 쿵 쿵 어 어떡해 쿵 쿵 쿵 한 비트에 한 비트에 세 개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떤 단어죠? 쿵 사실 이 방송에 이미 정답이 나갔어요 얻설마 다가와 다가와는 나 베이베 esta 그래서 박자가 온대요 박자가 온대요 다가와 다가와 베이베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부켜봐 베이베 너무 세요 어우 베이베 베이베라는거에요 지지 지지! 베이베 베이베베 야 끝났습니다 이거 다시 다가와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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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베이베! 베이베! 다가와 베이베! 쿵짝쿵짝! 여기까지 네 너무 또 다가오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적당히 다가가야죠 밀당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좋아요 7킬이에요 7킬이에요 전진 전진 다가와 다가와나 베이베 우리 전진씨의 본명이 어디가? 충제? 충제 박충제? 벌레들은 더이상은 네이버 아 이제 앞으로 샤코충이 아니라 샤코충제로 불러야 됩니다 마이는 충이에요 하지만 샤코는 충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샤코충제 마이는 마이충 베이는 베이충 샤코는 샤코충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샤코는 다가와 다가와 하면서 샤코충제입니다 네 아 뭐 이건 뭐 끝났네요 너무 그냥 아아 스무스하게 너무 쉽게 끝났어요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와아 아이고 딜이 끝났습니다 이거 왜이렇게 왜이렇게 이어가와 자아쓰 뭐니? 이러고도 2800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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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있죠 궁 아 좋죠 이런거 박스 깔고 박스 맞고 와 데미지가 너무 센데요? 와 말도 안 돼요 소장님 이거 12년 전 연구가 보람이 있는데요? 아 그럼요 심지어 저희가 아까 계속 우리 충재형을 포함해서 누구 얘기를 했었습니까? 전시라인을 얘기를 했었죠 아 그렇죠 이 보람찬 이 연구 우리 보람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누구죠? 전보람 전시죠 전시죠 전시입니다 모든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바로 그 황금색 샤코를 보여드리는 걸로 좋냐 샤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에서 여기 들으고 싶네요 샤코 사니까 네 좋냐 안 좋냐 좋냐라는 거예요 완전 좋냐 완전 좋냐 완전 좋냐 완전 좋냐 완전 좋냐 가는 거예요 황금 샤코 골드 샤코 저희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거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란 걸 제가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네 그럼요 갑니다 황금존냐 가야죠 가야죠 보여 드려야죠 황금존냐 여러분들 이 황금존냐를 여러분들 구입하시려면 저희가 오늘 판매하는 제품 중에 일부를 황금색으로 도금을 해놨습니다 순금 99.9%로 저희가 황금 샤코를 하나 여러분께서 주문하신 것 중에 하나만 저희가 배송해 드립니다 과연 그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갑니다 황금존냐 위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빈팀이죠 지금이죠 아 황금존냐 언젠가요 바로 지금이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 참 좋은 노래야죠 좋은 노래죠 지오디죠 갓 갓 신 신이라는 거죠 누가 자 샤코가 코리안 시크릿 왼폰 코리안 시크릿 왼폰 여러분들 갓코와 승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1-1경기 모두 캐리했어요 1경기는 베인 아 그럼요 베인을 잡고 캐리를 했고요 2경기는 바로 샤코로 정말 등짝을 보자 전략으로 완벽한 승리를 읽어냈습니다 여러분들 거리공원의 학살자 샤코 385 알피 맞나요 395 알피군요 395 알피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감인방 몇 개 안 남았어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연예인들도 이 샤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챔스에서 이 샤코가 활약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만약에 KT에 인쎅 선수가 이걸 보고 있다면 존냐 샤코 탑샤코 나옵니다 인쎅이 다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빛도령 때문에 탑을 갔는데 빛도령 때문에 이제 다시 정글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다시 샤코를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클템이 이 방송을 본다면 지금 다음 주에 있을 경기 샤코를 씁니다 그렇죠 하지만 안 받기 때문이에요 어렵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엄청난 제품을 준비해 올 건데 그렇습니다 이 제품에 네 너무 몰입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걸 한번 오늘 경험을 했어요 다음에 문두를 한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문두를 저 대신 하아 하아 아니요 기대해 주세요 아니요 게시판에 도배 꺼져 병 저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약속한 거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왜요 서 dream 책a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